오, 니가 웬일로 책상에 앉아있냐? 뭐가 오리야? 나는 뭐 책상에 앉아있으면 안 돼? 안 되는 건 아닌데, 안 와서는 짓을 하니까 그렇지? 왜 이러셔? 나도 시험 기원에는 공부 좀 하거든? 뭐, 시험 공부? 니가? 뭐야, 언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? 왜 웃어? 니 입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완전 코미디거든? 니가 공부를 한다고? 오, 그래? 열심히 해서 성적 좀 많이 올려라. 그때 그게 되겠냐? 시험 잘 봤어? 어? 아니? 그럼 그렇지, 니가 잘 봤을 리가 있냐?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거든? 니가? 맨날 책 펴놓고 잠만 퍼진 거 잤잖아. 그게 공부하는 거야? 너 제발 공부해서 성적 고르면 대한민국 공학생 전부 다 명문대학 하겠네? 야, 피곤하니까 그렇지? 어이구, 피곤하셨죠요? 안 잡을 패대에 잡으시니까 피곤하지? 그러니까 평소에 좀 해라? 아, 진짜 그만해, 그만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